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좌파에 열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회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 라는 책을 낸 이유도 왜 우리 사회는 좌파적 사고에 이렇게 열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탐구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유독 한국인 고유의 특성이 있는가 좌파에 열강하는 그런 특별한 우리만의 사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해방을 우리가 맞았을 때 1945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1948년까지 남노당을 중심으로서 한국 사회 특히 남한 쪽에는 분규가 아주 심했습니다 테러도 많았고 또 그 다음에 경찰서 섭격 사건 그 다음에 암살 사건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경험한 극단적인 좌파 세력의 공격은 바로 해방 이후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헌 국회가 1948년에 실시가 되는데 그 당시도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노당의 공격이 참 심했습니다 아마 미 군정에 도움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한국은 상당히 위태롭고 어렵고 연약한 그런 국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배와 관련해서 또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먼저 무상 분배를 현대판 농노재를 실시하는 그런 깁초를 결국은 지지로부터 땅을 아무 보상을 주지 않고 빼앗는 그런 농지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큰 돈은 아니지만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농지 계획 사례에 속합니다 이 부분도 미 군정의 적극적인 의지에 힘입어서 우리가 실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민족이 서로 총칼을 맞서는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좌익 세력들의 활동 상황을 우리 민족처럼 참담하게 20세기에 경험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이후에 북한이 지상과 해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지하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무장공비 파견 그리고 간첩 파견을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냉전 하에서 좌우익의 대립을 가장 극심하게 경험했던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담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나서 또 한국은 극단적인 좌파는 아니지만 거의 사고방식이 유사한 쪽으로 달려가는 좌파 세력들이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많을까 이런 부분이 학자로서뿐만 아니고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신기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탄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는 아주 많은 수의 탈북민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조금 사회적인 그런 활동에 활발하신 분들은 직접 탈북민 친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북한 땅에서 10년, 20년, 30년 이미 그 전체주의 체제 초전체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고초나 이런 이야기를 아주 손쉽게 들을 수가 있고 또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북한을 탈북한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 담백하게 털어놓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회를 경험하고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애잔함과 격률함과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함께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음악과 윤희상 씨에 대한 참미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윤희상 씨는 독일에서 남과 북이 치열한 그런 체제 경쟁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체제 경쟁이라는 것은 그냥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건 경쟁이었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남한을 척구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적도 없고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윤희상 씨는 독일에 머물면서 음악가로서는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남한 체제를 전복시키는데 북한에 철저하게 부역하고 협조했던 그런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악적 재능을 우리가 높게 사지만 동시에 그분이 조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하는 것이 후손들로서 마땅한 일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례를 간략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던 것은 이렇게 참담한 극단적인 그런 좌파들의 활동을 교과수로 읽은 것이 아니고 직접 몸소 체험을 하고 집안에선 죽음을 당한 그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남한의 나라에 왔던 이산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탈북문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숫자가 이런 좌파적 사고, 좌파정책, 좌파제도, 좌파가 꿈꾸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꿈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점은 신기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르커스 이론을 받아들인 모든 국가들이 지금 실용주의 노선으로 다 전향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공상당 체제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시장과 정치를 분리해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그런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쿠바 마지막까지 버텼던 쿠바조차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초전체주의 체제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 극단적인 그런 개인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사람들 내면 세계에 우리가 성리학을 철도철미하게 교조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 내부의 유전자 속에 뭔가를 받아들이면 철도철미하게 타협 없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한국 사회에 좌파 사고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정보가 유입되는 그런 속도가 느립니다 사회주의가 이미 다 밖에서 저물고 난 다음에 5년이나 10년 차까지도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의 사상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정보 격차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국은 항상 세계사의 움직임에 둔감하거나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들이 높은 나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근대 시민 사회를 유럽의 제 국가들처럼 직접 자유를 쟁취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주어진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이라든지 재산꾼의 소중함이라든지 인권의 소중함이란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덩안히 하고 있지 않느냐 공짜로 얻으면 감사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좌파적 사고에 좀 더 근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원단체의 영향력도 굉장히 컸던 걸로 봅니다 그런 좌파 사고의 젊은 날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그 사고를 바꾸지 않고 그 20년 30년의 사고를 갖고 교단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좌파적 사고는 왜 우리가 좀 이렇게 주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제가 단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파적 사고나 좌파정책이나 좌파제도의 바탕을 두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소규모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대규모 익명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협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불협함은 한 개인의 능력, 지도자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좌파정책이나 좌파제도에 기반을 둔 그런 사회를 구성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개화했던 메이지 시대의 글을 보니까 메이지 시대 일본을 개몽하던 그런 성각자들은 서구문명이라는 것이 빌딩이라든지 공장과 같은 부분뿐만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서구문명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토대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을 참 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정신적 토대라는 것은 바로 시장을 움직이는 자조정신과 자립정신이란 겁니다 그 자조정신과 자립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메이지 위신 시대부터 일본의 개몽지식인들이 책을 펴내고 강연했던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늘날 시대정신은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생 간의 가장 기초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좌파적 세계의 색채를 휘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줄여나가는 그런데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떠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